You are a star. I bought star-shaped piece of paper for my student. 나는 나의 학생들을 위해서 별모양의 종이를 샀습니다. On each star, 각각의 별에 I wrote a short message. 나는 짧은 메시지를 썼어요. 자, 콤마에 분사 구분이네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시작하... 뭐뭐 하면서가 아니라 뭐뭐 하는... 그냥 후치수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작하는 메시지. 자, with 뭐뭐로 You are a star. 너는 별이야. 왜냐면 자, one of my students, one of 뭐뭐 중에 하나. 뒤에는 꼭 복수명사 와야죠. 자, one of my students, 나의 학생들 준 하나인 Lucy는 동격이야. 명사를 명사로 선교. 자, showed slow progress during the year. 그 해 동안은 느린 progress, 진보,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She was smart in her own way. 그녀는 똑똑해요.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더욱 그러나...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다, 그치? 그러니까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공부에서 똑똑함을 보였다는 건 아니야. 근데 다른 면에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on her star, 그녀의 별에 나는 썼어요. You are a star. 너는 별이야. Because you are smart. 너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you can do anything. 너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any의 뉘앙스에는 every가 들어있다. 모든 이라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 대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떠 있으면 그 앞에는 대시 생략이라 했지. 이건 명사두니까 꾸며. You put your mind to. 이거 빼먹지 말고. 너가 너의 마음을 놓는 모든 것을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스타야. 라는 얘기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너는 해낼 수 있어. Don't forget that. 그것을 잊지 마라. After I gave out the star. 내가 별들을 준 이후. Lucy approached me. Lucy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콤마 분사금은 이번에는 뭐뭐 하면서 가라고 해석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녀의 손에 그녀의 별을 쥐면서 붙잡으면서 She was crying.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Mr. Porter, do you think I'm smart?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was a question. 그녀의 질문이었습니다. I was the first person. 내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Tell. 사형식 동사예요. 그녀에게 그것을 그녀의 삶에서 그녀에게 그것을 말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The thought had never even crossed her mind. 그 생각은 결코 심지어 그녀의 마음을 가로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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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 스타를 읽을 때까지도 현재 완료를 쓴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녀의 마음을 가로지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녀의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It was by far the single greatest moment in my life. 그것은 최상급 수식일 by far 라고 하는 거야. 비교급 수식은 훨씬 우라는데 최상급 수식은 단연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The star was definitely worth my time. 워스 뭐 뭐의 가치가 있다. 분명히 나의 시간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 거가 나한테도 굉장히 보람됐었다라는 얘기지.